오늘의 컨텐츠 기차와 운속이 충돌하면 누가 이기는지 보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? 빨리 궁금해 하세요 여러분들 비즐란테 준비하시고 발사! 어휴 데미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어벤저를 타고서 박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벤저 몸통 박치기 과연? 자 어벤저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 검색 이거 맞나? 여기다가 물리엔진을 지금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휴 깜찍이야 움직일겁니다 어휴 깜찍이야 근처에 기찻길 여기 있죠? 자 내려오세요 이쪽이야 이쪽 알고 착하지 나한테 와 나한테 나한테 오라니까 그냥 제가 갑시다 이 운속이 귀한 몸이라서 아 밑으로 갔는데 어떡하지? 잠시만 가볍시다 안돼 안돼 스톱 더 월드! 일단 시간을 느리게 설정했고요 저기 앞에다가 운속을 옮겨볼게요 시간을 정상으로! 헥! 보시면은 운속을 치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운속이 들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다가 운속을 한 10개 이상 겹쳐볼게요 팩을 가르쳐준대요 여러분들 팩이랑 이거 트레이너랑은 다른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운속이 한 20개 이상 겹쳐있어요 운속 크기가 상당하죠? 무려 밑에 여기까지 닿아있는 모습 이게 얘를 건드리는 순간 물리 엔진의 폭발을 진행하거든요 컷컷컷컷컷어오웅 어 뭐야! 왔어!x6 왔어x4 왔어x3 안돼 안돼 이게 뭐야 운석도 막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자동차에다가 운석을 겹친 다음에 비행기로 올라갈 수 없는 높이까지 올라가볼게요 그렇지 퓨리아 얘가 이쁘거든요 이거나 소환하고 그리고 자동차 무정도 하고 아 진짜 건드리지마 이거 조작키가 뭐였지 이거다 아 그러면 운석한테 붙어요 하늘 위까지 날아가볼게요 카메라가 좀 보기 불편해요 R키를 눌러도 그 시네마 카메라가 안되거든요 거대한 찹쌀떡 느낌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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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장이 지금 닿거든요 하늘에 투명 벽이 있고요 날씨를 조금만 바꿔 봅시다 아아 피멸자들이요 지구멸망의 날이다 읏 폭발이다 마이클 표정 미안해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캐릭터들을 괴롭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기차로 기차 맞기 이거 한번만 보고 갈게요 자 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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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가 열차를 타고 그 단수를 건너서 새야만 갔습니다 아잇! 깻잌! 깻잌! 뭔가 날아가는데? 안돼! 기차! 안돼! 물리해지지! 미안해! 지.. 디빨! 미안해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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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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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차야 안돼! 야 거기서.. 기차가 치러요! 안돼! 드디어 기차가 기차를 치는 모습! 이제 스토리는 여기까지 꺼보겠습니다. 온라인 넘어갈게요. 디빨이